아이고 블레스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개치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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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만화에서 읽었는데 개치네세는 감기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국 한국 고요의 말이래요 한글이래요 개치네세 꽃가루가 되고 싶답니다 이수씨 광철이형도 메이크업 하시나요? 뭐 평소에요? 평소에는 전혀 안 하죠 상남자에요 수염도 안 깎고 다니는걸요 깎았어 깎았네 깎았어 재채기하고 나면 개치네세 이렇게 말해주면 감기가 오지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들도 블레스유 같은 말도 좋지만 개치네세 한국말로 말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7월달에 어반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이수씨는 7월달에 어반뮤직 페스티벌에 출연을 하게 됐대요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